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디귿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정답은 네 2번 아니면 4번인데 이렇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형사보상 청구권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자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갑이 자 등장인물이 이제 갑이 나왔어요. 자 항소심 계속 중에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여러분들 재판 중이었어. 항소심 2심 재판 중이었는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갑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 중이었는데 헌소를 제기했다? 그럼 이때 헌소의 종류는 위헌 심사 아이고 글자가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뭘 추론할 수 있어? 뭘 추론할 수 있죠?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서 밑에 보면 땡땡법인데 땡땡법 조항에 대해서 이거 위헌법률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다가 재청해달라고 신청, 재천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줄 갑니다. 당의 사건에 적용되는 땡땡법 조항에 위헌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조항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이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이 땡땡 헌재에서는 땡땡법 조항에 대해서 어? 너 위헌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던 거죠. 한편 이 똑같은 땡땡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받은 후에 형 집행이 종료된 을은 자 이제 을이 등장했습니다. 을 등장인물 을이야. 자 을은 땡땡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자 대법원에다가 여러분들 재심은 대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자 재심 절차에서 을은 땡땡법 조항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형법 조항이 적용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을이 원래는 2년 6개월을 복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2년 6개월 복역했는데 그 후에 어쨌든 법률이 개정돼 버린 거야.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어쨌든 형량이 법정형이 최대 2년까지밖에 안 됐나 봐. 그래서 2년 6개월 복역했는데 근데 2년으로 이렇게 일종의 가명된 거나 똑같은 그런 일이 발생한 거니까 을의 입장이 너무 억울한 거지. 6개월 더 복역했네?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땡락합니다. 이후에 을은 무죄 이외에 재심 절차에서 가명된 경우를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메모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제 을이 을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청구했어요. 그렇죠? 이때 헌법소원은 재판에 전제성이 없으니까 이게 뭐겠어요? 권리 구제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네모네모 조항은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에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무죄 재판을 받지 않는 을 을은 무죄는 아니었잖아. 유죄가 유지되는데 어쨌든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였죠. 을에게는 네모 조항이 아닌 형사보상법 세모 세모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심판 대상을 헌재가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 여기서 말하는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은 6개월이죠. 6개월 그 6개월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않은 세모 세모 조항이 자 이 헌재가 세모 세모 조항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자 이 녀석이 결국 보상요건이 규정되지 않았던 거예요. 형사보상요건이 규정되지 않아서 결국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나와 있던 겁니다. 자 이에 따라 재심 판결에서 선고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여기 의뢰 입장에서 자신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한 기본권 그러니까 헌재가 판단한 기본권 침해할 때 그 기본권은 뭘까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상황을 을과 관련된 이 상황을 좀 정리해 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선 자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잖아요. 그쵸? 근데 자 무죄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유죄가 유지되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형량이 줄어든 사람 이게 의리죠. 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보상 요건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서 보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국회라는 국가기관이 자 여기 본질적으로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둘 다 형사보상을 받아야 되는 같은 존재들인데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국회가 국회가 둘에 대해서 둘은 똑같은데 여기에 대한 취급과 여기에 대한 취급이 달랐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 평등원칙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헌이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케이? 예 일단 정리를 여기까지 해봤어요. 자 그러면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을 구하는 갑의 신청에 대한 항소법원의 기각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했다. 아니 아니지. 뭔 소리야.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첫 번째 사건에서 갑이 항소심 재판부에다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을 했어. 그래야만이 위헌심상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때 헌재에서 심판 대상은 땡땡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 거야. 기각 결정 항소심 법원의 기각 결정을 심판 대상으로 삼는 건 절대 아니다. 기각을 고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ㄴ 보도록 하죠. 을은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리구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그렇죠. 여기 국회가 지금 입법권을 행사 했는데 입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 즉 공권력의 작용인 거야. 이것도. 그것이 결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죠. 자, 그래서 ㄴ 맞다. 자, ㄷ. 헌법재판소는 을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형사보상법 세모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지금 핵심은 ㄷ 선지에서 핵심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이어서 기본권 침해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얘기가 되겠어요. ㄷ이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본권 침해면 여러분들 보통 생각이 기본권 침해라는 자, 판단이 나왔어. 헌법재판소에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거 아니야? 이렇게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ㄷ 선지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 일단 이게 틀린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첫 번째는요. 제시문에 근거를 더해야 돼요. 제시문에 제시문은 그와 어디서도 과잉금지원칙과 관련된 언급이 없습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후퇴시켰달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그 다음에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이런 걸 따졌달지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제시문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제시문은 근거가 없는데 그냥 막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과잉금지의 원칙은요. 물론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동원되는 수단입니다. 헌재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기준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게 상당히 보충적으로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 헌법 10조부터 해서 쭉 해서 37조 이한까지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이 써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10조에는 평등권 11조부터는 자유권 어쩌고 그리고 평등권과 자유권 내에 수많은 원칙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평등권의 내용 보면 같은 것은 갖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만약에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갖게 취급하면 이건 국가가 자의적인 차별하는 것이다. 그거 지켜야 된다고 써있고요. 또 그다음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금지나 영전일 때의 원칙 다양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 대상이 된 게 평등권 침해했냐 평등의 원칙 침해였냐 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헌지에서 검토한 거는 지금 평등의 원칙 평등권을 침해했느냐 이걸 지금 먼저 검토를 했다고 보여줘요. 오케이? 그래서 이미 어? 이거 지금 앞에 설명드렸듯이 평등권 침해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평등권 침해했어. 그러면 과잉금지 원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기본권을 후퇴시키는데 그게 오바해서 후퇴시키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걸 따지기 앞서서 이미 이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이게 반드시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는 반드시 과잉금지 원칙 이것만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면 티긋이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티긋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평가원이 약간 오바를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들긴 해. 여러분들이 논란에 빠질 만한 소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